색종 증상은 나아진 게 없는 것 같네요. 사고로 유실된 기억이 언제쯤 돌아올지 아무도 몰라요. 자, 이게 뭐야? 누나가 잠꼬대처럼 자면서 막 부르길래 적어봤어. 혹시 그 멜로디가 어떤 곡인지 알게 되면 제 과거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. 저기 우리 이거 완성시켜봅시다. 네가 준 악보로 곡을 만들어봤어. 우리 나를 가로막던 기억의 눈물 가르여 널 도와주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. 날 도와주는 거라고? 누가 유명해지고 싶대? 난 그냥 내가 누군지 알고 싶었던 것뿐이에요. 내 과거를 찾고 싶었던 거라고. 한숨을 데려갔네 한 걸음 더 가까이 날아올라 franch실 com 서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